이단님, 잘못했어요. 아니, 뭘, 뭘, 뭘. 그때까지 괴롭힌 거지. 료랑아 왜 또 사과하고 싶어졌어? 어. 전담 액상 좀 채우고요. 먼 길이 될 것 같으니까 연료를 만땅을 좀 채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네요. 좋아, 좋아. 이단님 죄송한데 잠깐만 나가주실래요? 아, 좋아요. 좋죠. 어, 잠깐 나가달래. 어, 잠깐 있자. 그치. 아니, 우리가 세 명이 먼저 좀 친해져야 몸조롱이 파티가 제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자, 오늘도 버티자. 아자아자.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와도 되나요?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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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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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 감사합니다! 렛츠고 쪼롱이! 다시 불지옥으로 힘차게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간단한.. 그니까 불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반갑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하루예요. 저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아 사과목님 방송인가요? 아.. 평생 아시죠 사과목님? 이거 아예 그냥 사쪼롱 파티로 하자. 기사님 저번 주에 숙제 드린 거 해오셨어요? 뭐..뭐죠? 네? 제가 뭐죠? 아! 최애 애니 캐릭 하나 선정해 오기.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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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저도 전대 일단은 오늘 새로 오신 사과목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사이지마 타이가라고.. 뭐..뭐.. 용감아치에서 나오는.. 아멘 아멘! 사이가 안좋아요? 아 저도 같은 사씨 좋아합니다. 사스케.. 사스케 좋아하거든요. 기단님! 네? 사스케 풀네임은? 우와..어렵다. 김..김.. 이거 진짜 몰라? 김..김..김사스케.. 한국으로 넘어가구나.. 다시 공부해 오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사과목님 혹시.. 저희 파티가 좀 약간.. 심연을 요즘 열고 있거든요. 혹시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그 저거 안 봤어요? 그 주술회전! 안 봤죠. 저는.. 저는 게임만 했어요. 2명 다목님! 고랑고교 호스트부 꼭 보세요. 그거 진짜.. 아 그거 알아요! 하루이! 하루이! 하루이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고랑고교 호스트부 1화 봤어요. 아니 안 본다면서요! 그걸 보면 어떡해요 또! 고랑고교 호스트부가 제 최애입니다. 뭐 하트스틸 알아요? 하트스틸? 하트스틸 그거 아닌가? 롤 가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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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유명한 거예요? KDA는 아시죠? KDA요? 형 담배 뒤에 가세요? 킬댑 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뭐 킬댑 이름으로.. 디아블로에서 아이돌 컨셉으로 노래가 나와서 그 노래 안 들어봤냐고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랑 비슷한데.. 디아블로에도 케인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에 데코드 케인이라고 좀 더 오래된 케인인데.. 아니 데코드 케인 말고 그거 진짜 어르신이잖아요. 데코드 케인? 데코드 케인.. 아니 자꾸 내가 케인 좋아한다고 하면 데코드 케인.. 헤리케인 허리케인 탓? 인양아 이거 데코드 케인 이건 좀 웃긴데? 요로가 웃겨? 어 아니 안 웃겨 미안해.. 어르신이잖아! 미안해 미안해.. 기사님 왜 그래요 인양이한테.. 아니 쟤가 안 웃겨겠어요. 약간 섞여보고 싶어서.. 인양아 있잖아.. 이다영이.. 우리.. 쪼롱이 이거.. 누구 모시는지도 모르고 항상 똥 뽑아낸다고 약간 서운하시던데 우리 단축방에 초대해야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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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둘 게 없어요 저.. 네이버 라인 씁니다. 아 네이버 라인도 없어.. 아 저 해킹 당했어요 그거.. 출발해요! 고! 가자 가자 가자비! 가자라 가자비! 가자라 가자비! 네 가보자 가보자 우리 모인지 20분만에 출발하네요 오래 있고 싶으셨어요? 들어왔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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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자 전투 준비를 한번 찍어주고 포비고! 어 렛츠.. 포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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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치는..나? 아니 쳐도 됩니다. 패스 됐어요. 아 괜찮아요. 가물가물 해가지고 가물가물.. 가물치! 다시 나도 가만히 하고 싶었어.. 역시 알고 있었어.. 역시 역시.. 아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어.. 좋았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화기 A 하고.. 호잇! 호잇! 와 누와누아! 아 잠깐 잠깐.. 마인크래프트에서 주변에 누가 왔나봐.. 시끄럽다.. 마크 재밌어요? 어 초대해드릴까요? 어? 이단님 초대해드릴까요? 아니 너무.. 비싼거 아는데? 비싼거 아는데? 너무 고마워요? 어 진짜 초대해주면 너무 고맙지.. 아 진짜 난 초대해.. 근데 저 마인크래프트 계정이 없어요.. 사줄게요! 아니 그 비싸요 그거.. 안 비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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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목님은 현재 대규모 인터넷 방송인 서버인 마카오톡 서버에서 마크를 하고 계십니다.. 쪼롱이 두 분은 안 하시나요 마크? 못한거에요.. 예.. 벌어서 초대해준다고 하셨어요.. 아 초대권을 벌어와야 되나 보구나.. 저 지금 비싸요 초대권.. 1억 2천만원이에요.. 1억이요? 그거.. 팔로우나 구독자 컷이 있어요.. 맞아요.. 10만.. 10만 넘지 않아요 이단님? 아 그 또 이게 얼마가 되면 또 싸고 이런게 있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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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리고 또 이제 기가 막힌게 마인트래프트 하면 API를 연동할 수 있는데 API가 또 달달하거든요.. 에이.. 아.. 투네이션을 시청자분들이 만원을 쏘면은 마크에서 아이템이 와져요.. 시청자가 돈으로 나의 스트리머를 괴롭히는거구나.. 너무 재밌겠다.. 나는 일단 아카샤를 좀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자 여기서.. 그.. 아까.. 유룡이님? 아 잠시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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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러봤습니다.. 왜.. 왜.. 하필 지금 도르시죠? 정말.. 굿! 이야.. 이번주도 큰 사고가 없었군.. 큰 사고를 원하세요? 아니요.. 자 갠놈스니까 상하타까지 갑시다! 인형이 아까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응.. 뭐가 없어요? 상하탑이 없대요.. 인형이가.. 인형아 상 노트는 있지? 아니.. 그러면.. 윌리아칸 가면 되지! 윌리아칸은 있지? 윌리아칸 다 했어.. 인형아.. 미안해.. 나 이번주 숙제를 너무 잘해버렸어.. 이다님 한마디 하시죠.. 아이고 저런 아쉽지만 다음주에 뵈야겠네요.. 왜 이렇게 행복해하는거 같지? 너무 아쉽다.. 근데 이다님.. 끝난다니까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항상.. 목소리가 텐션이 좀 올라가긴 했어.. 항상 텐션이 좋아요.. 요즘은 진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항상 목소리 옥타브가 이 정도랍니다.. 그러면.. 시련 한우마타 날까요? 시련 한우마타는 지금 안 돼요.. 왜요? 왜요? 못 갑니다.. 어려워서 못해요.. 제가 한번 잡아보긴 했는데.. 시련 한우마타 진짜 갈래요? 갑시다.. 나 이다님이 가자고 하면.. 아니야.. 내가 가자고 하지 않았어.. 나는 내 책임을 그렇게 나한테 주지 마세요.. 아니야.. 이다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간거는.. 가야지 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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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이거 카운터 쳤어야 했던 것 같은데.. 네..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일단 카운터를 챙기셔야 되고요.. 빗성부 챙기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도 주은니 아프기 때문에 빗정각 드시면 좋습니다.. 아.. 네.. 카드도 이제 가디언 터벌이기 때문에 가디언 터벌 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누룩이님 텐션이 좀 나가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자 여기 6시로 빠져볼게요.. 많이 아프죠? 좀 버티세요.. 많이 아파요.. 자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승관이동하면 무조건 안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 찍고 터지고 안으로 해요.. 터지고 안으로.. 터지고.. 나이스.. 뭐 쳐도 돼요? 아깝다.. 아깝다.. 기사님 혹시 헬 악기 모드 열린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 악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이저 한 방금 싸요.. 조심하시고요.. 아 장르의 세이저.. 조카들이 맨날 삼촌 놀리다가 실수로 영리를 건드려버려서 제대로 못나는.. 자 이거 1칸 쳐주셔야 됩니다.. 뭐 치면 이렇게 돼요.. 귀여워.. 너무 재밌죠? 자 이거는 처음에 카운터.. 딜러들이 쳐주고요.. 뭐 치면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맛을 봤으니까 해볼까요? 자 나가지 마세요.. 제 입장입니다.. 아 이거 왜 폭죽 꼈어.. 아 폭죽 키셨나요? 죽겠다.. 벌써부터 쎄졌네.. 바로 이렇게 된다.. 자 우리는 아주 진화를 하고 있다.. 이상하다.. 아까 체력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네?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여태까지 괴롭힌거지.. 저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방금 죽었는데.. 너무 좋다.. 이 닭니 이거 하는데 왜 텐션이 점점 올라가세요..? 어.. 6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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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쉬워.. 아 재시작을 안 눌렸네.. 자 우리 노룡이님 공대장 드릴게요.. 네? 왜 저를.. 노룡이님 하고 있을 때까지.. 여론아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어린도 없어요.. 우리 펭이 미치.. 까비까비.. 근데.. 저는 대성과라고 봅니다.. 이따구로 하고 삼간문을 온 거는 여러분한테 소질이 있습니다.. 이따구로 했지만 삼간문을 넘어온 우리 칭찬해.. 어.. 이 정도만 잘한거야.. 칭찬해.. 박수쳐.. 아니 잠깐만.. 요리옥이님 지금 깰 거 같아서 신나있다고 하는데? 어 맞아요.. 너무 기쁜데요? 어? 뭔가 되게 뿌듯해요.. 그럼 제 입장 빌려주세요.. 지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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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이제 가봐야돼서.. 저도 가봐야돼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쉬는 날인데 한우 바탕까지 같이 해주신 사과목님한테.. 자.. 박수.. 아.. 원래 오늘은 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쉴려고.. 이따님 조용간 초대권 사서 보낼게요.. 오빠.. 있잖아요 이따님.. 네.. 저희 진짜 시련 한우 마탄 또 가요? 아니요 아니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아니야 안 같아.. 그쵸? 원래 원래 진짜 잘 안 해요.. 근데 아까 좀 재밌어 보이길래.. 전 헬 한번도 안 해봐서.. 재밌긴 한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재밌었어요.. 그런 관계로 다음부터는.. 힐 컨텐츠는 하지 맙시다.. 약속.. 이거.. 이란아.. 여기 이다잉기.. 건드라운드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숙제 다 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아시겠어요? 제가 뭐 건드렸어요? 동작 가만히 있었는데? 어?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김에 하드마타이나 한번 갈까요? 여보세요? 어? 잘 안 들려! 어? 이거 네이버다! 치직! 치직! 어? 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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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동신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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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어 잘 가 잘 가!